연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부자들이 유리해진다? 부자감세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금은 부동산처럼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 쓰는 자산, 쓰려고 가입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분질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계약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계약되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국민연금 계약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서로가 나눠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더 가지게 되면 누가 덜 가지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문제, 국민연금 계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있는 제도를 자꾸 바꾸려고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해줘야 될 가장 큰 역할은 개인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세제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완화해서 세금 부담을 낮추고 비과세 한도를 늘려서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더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제 혜택을 주고 비과세 한도를 늘려서 세 부담을 완화해주면 부자 감세 정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연금에 대한 세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비과선들을 늘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그거는 부자 감세다. 지금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금액을 늘려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없이 연금 받도록 해주는 것이냐. 이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입안하시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연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부자들이 유리해진다? 부자 감세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부동산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연금은 자산의 본질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고 연금은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국가와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이 수단되어야 되는데,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돈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세금을 완화해주는 것, 양도세를 줄여주고, 취득세를 줄여주고, 여러 가지 종부세를 낮춰주는 것은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부자들은 그 세금 완화되는 정책을 가지고 더 많은 부동산을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묶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제는 침체가 되는 것이고, 양극화는 가속되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선비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은 부동산처럼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 쓰는 자산, 쓰려고 가입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부동산을 많이 사면 돈이 묶이지만,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결국 나중에 다 쓰게 됩니다. 자, 연금은 딱 묶어놨다가 나중에 목돈 마련하는 자산이 아니라, 나중에 평생 소득으로 받으려고 가입하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매달 천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어차피 내가 이번 달에 쓰든 안 쓰든 다음 달에 또 천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뭐하러 이걸 묶어주겠어요? 결국은 다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경기가 순환돼야지 더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소비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연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할 것이고요. 돈 많은 사람들도 연금에 가입하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연금을 가입하겠죠. 그러면 이 세금을 줄어드는 것이 결국은 부자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부자들이 연금을 더 많이 가입해서 더 많이 연금을 쓸 것이고, 그러면 국가 경제가 순환하면서 국가가 더 경기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 연금은 본질이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맞는 정책이 연금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과 기름 하시죠? 물과 기름. 물과 기름 보기에는 똑같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면 불이 더 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물과 기름. 본질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보고 같은 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굉장히 원시적인 생각입니다. 원시적인 생각. 원시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이 났어요. 불을 꺼야 돼. 그런데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부었더니 불이 더 퍼지는 겁니다. 옆에 물이 있어요. 야야야, 얘를 부었더니 불이 더 커져버려. 얜 부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물도 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원시적인 사고. 이제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 연금은 본질이 달라요. 따라서 정책도 다르게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고요. 그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서 유동성 자산이 넘쳐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같이 올려줍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침체가 되고 또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건 좋은데 반대로 경기가 침체돼서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시장도 위축돼 있고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4.7억 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가 3.5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빅스텝 가겠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국도 경기가 침체가 돼서 무너질 텐데,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징조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나 봤더니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올려도 경기에 영향이 크게 없으니까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이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0여 년간 401k라는 연금 제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금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401k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금을 준비했죠. 그 은퇴자들이 지금 그 연금을 받아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용이 증가돼서 소비가 늘고 연금 가입자가 많아서 연금을 쓰는 사람들이 증가하니까 금리를 좀 올린다 하더라도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구조는 대부분 다 부동산 중심입니다. 돈을 풀었더니 이 돈이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게 되었고 이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돈이 묶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금리를 올렸더니 이제는 대출이자, 집을 사느라고 받았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결국 소비가 감소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다시 고용이 감소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소비가 유지되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의 가계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금리를 올린 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 고용 감소의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자산을 묶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자산 구조가 연금 구조로 바뀌어서 자산을 쓰고 소비하는 구조로 돌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연금과 부동산은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 부동산 정책처럼 연금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연금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사적 연금, 개인 연금에 대한 세대 지원을 더 강화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특히 고령 사회를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연금 소득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던 여러분들이 연금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시고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산층, 서민분들도 연금을 많이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자산가, 특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금을 가입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연금을 통해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용도 증가시키고 소비도 증가시켜서 우리나라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꼭 아셔서 연금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과 연금은 자산의 본질이 다르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금의 바람이